먹어봐. 맛있어. 맛있으면 됐다. 왜요? 난 오빠가 뭘 해도 멋있어. 빨리 먹기나 해. 잠 칠자니까. 열 잔이래. 말을 안 들어. 나 오빠 그래. 이 이상 얼마나 잘 거야? 완전 훈련받은 강아지마. 아 이뻐라. 아주머니 집에 계셨네요. 점심 먹고 와려고요. 형 문의 신고했다. 아 축하한다. 축하해요 재수씨. 자.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재수씨예요. 누구 왔었어요? 아니요. 왜요? 짜장면 그릇이 두 개잖아요. 두 개는 이제 곱빼기로 두 개를 제가 다. 네. 이건 민들레 언니 향수 냄새인데. 나오세요 언니. 가와라. 와. 형. 이건 아니지. 안녕하세요. 정신만 먹고 갈라고. 딱 걸렸어 아주버님. 무슨 도둑 연애를 하고 그래요. 떳떳하게 왔다갔다 하세요. 광태씨한테 쑥스러워서 그런가봐요 오빠. 뭘 쑥스럽대. 다음 주에 제가 저녁 수대 한번 할게요. 자기야 올라가자. 우리 안내로 할 거예요. 두분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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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태씨가 집안에 활력소네. 어떻게 남편을 강아지로 만들었지. 독특하게 별로라. 혼인신고했나 보다. 부럽다.